하우돈이라고 하면은 조조와 이제 친척 관계입니다. 하우돈이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와 그래 하우돈이 최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지가 최고다 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건 거잖아. 전장에 항상 선봉장으로 나가고 다 때로 부수고 다 이기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잘못된 지식입니다. 하우돈은 전장의 선봉에 나서는 일이 별로 없었어. 이번 전투에 여포를 치러 나가는 거에 선봉으로 나간 것 같으면 정말 특이 케이스였던 거예요. 왜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사에서도 나오지만 하우돈은 조조의 거의 후방부대 보급부대를 맡았던 장수예요. 식량, 군수품, 보급품 이런 거 납품 계속하는 밀어주는 보급부대. 그거를 돈 맡아서 많이 했던 장수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에서 보급품을 담당을 한다 보급로 그리고 식량보급 이런 것들을 챙긴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근데 그 업무를 굉장히 잘 수행을 했던 장수예요. 근데 이번에는 특이 케이스로 하우돈이 선봉에 나서서 여포를 치러 나왔어. 근데 이제 상대 고순이라는 장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둘이 막 치고받고 싸웠어. 근데 하우돈도 잘 싸워요. 고순도 잘 싸우지. 그래서 막 둘이 몇십 화분 치고받고 싸운 거야. 근데 고순이 역시 하우돈. 힘에 부쳐 해가지고 도망가. 도망가는데 하우돈은 굉장히 성격이 뚝심이 강한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고순을 막 따라가. 계속 거라. 계속 거라. 스냐고 막 따라가는 와중에 여포 밑에 있는 장수죠. 조성이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조성이라는 장수가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고순이 이제 도망쳐 오니까 가만히 있다가 화살을 딱 해가지고 쏴 쏘는데 그 화살이 날라여가지고 하우돈의 눈에 푸아악 으악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 막 여기 뭐 오토바이나 자전거 같은 거 타고 가다가 가다가 날파리 같은 거 여기 안에 눈에 들어가. 막 그래도 죽겄잖아. 미치겄잖아. 아우 이거 뭐야. 아우 무슨 뭐 운동장에서 놀다가 돌이라도 하나 튀겨봐봐. 얼마나 아파. 근데 이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화살이. 화살이 가서 눈에 푸아악 박혔어.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뭐 뒤진다고 난리나고 뭐 이러겠지만 으악 박히자마자 하우더니 이게 어 이거 뭐냐. 아우 가만히 있어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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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가만히 있어봐. 입장문으로 보니까 뭐 나무가 내 눈에 들어간 거 같은데. 어? 이거 뭐 박혔네 이거. 이거 뭐야. 아우 아우. 이거 따끔따끔한데.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조성하고 보수는 하하 이제 하우돈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근데 하우돈이 이거 뭔데 이거 바뀌었냐. 아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좀 뽑아봐야 되겠는데. 확 뽑았어. 자기 눈알이 그대로 뽑혀서 나온 거야. 자기 눈알이 뽑혀 나왔는데 하우돈은. 우와 이거 뭐예요. 이거 내 눈알 아니야 이거. 내가 실제로는 못 봤는데 이렇게 생겼구만. 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하우돈이. 야 이거 버리기도 뭐하고. 이 눈알은 우리 아버지의 정액과 어머니의 피로 만들어진 거 아녀? 어? 어떻게 감히 부모님이 주신 거를 내가 그냥 버릴 수가 있냐. 이거 어디다. 아우 냉장고에 보관도 못하고 안 되겄네 이거 전장터라서. 아우 먹어. 자기가 먹어요. 그거를 보니까 이 고순하고 조성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 우와 뭐 저런 게 다 있냐. 어?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하고 이제 막 도망가지. 근데 이제 여기 피는 막 철철 나지. 막 이거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 눈에 한 짝 없어졌는데. 하우돈 얼마나 열받겠어. 막 쫓아가 가지고 자기한테 화살을 쏜 조성을 끝내 죽이고 말자.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환총을 이뤘으니까 어떻게 해 조조가 왔지 조조가 이제 야 큰일났다 하우돈 저거 아유 저 새끼 하나 보내놨더니 또 뭐? 누군가리 하나 없어졌다고? 그 처먹었대? 아유 왜 저러냐 진짜 아유 해가지고 조조가 직접 와요 조조가 직접 와가지고 야 너 그냥 저기 그냥 저기 후방 가서 쌀이나 날러라 어? 이거 너 왜 아유 내가 널 왜 보내가지고 아니요 형님 내가 계속 싸울게 괜찮아 한쪽은 없어진거지 뭐 내가 뭐 어? 회장님 쓰러진거 아니잖아 어? 이거 뭐 이거 이거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야 그냥 똑같애 어? 괜찮아 싸울 수 있어요 해가지고 군의 사기가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요 조조군의 사기가 근데 뭐 얘기했듯이 인중여포라고 했잖아요 마중적토 여포가 적토마를 타고 방천화극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 몇백명 몇천명이 와도 당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여포 그리고 싸움에서 이 잔뼈가 구운 열포라서 자기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진군이라는 진군이라는 또 천재적인 모자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여포가 어 진군과 이렇게 꾀를 내가지고 아 그럼 서주성에서 나와가지고 삼각편대로 군을 나누자 어? 내가 서주성은 여포가 내가 직접 지키고 있을게 그리고 너 젖자기는 누가 지켜라 그리고 여쩌인 진군 네가 지켜라 이렇게 삼각편대로 나눠요 군을 그래서 만약에 쳐들어오면은 서로서로 호환을 해줘가지고 도와줘가지고 물리치면 된다 어? 굳게 우리는 지키고 있으면은 조조가 이제 멀리서 왔기 때문에 식량도 떨어지고 힘이 부쳐가지고 이제 쇠할 거다 그럼 그때 우리는 뒤를 치면은 이길 거다 라는 이제 계책을 내서 좋다 그렇게 하자 라고 마음을 먹어요 마음을 먹고 계속 지키고 있어 지키는 쪽이 훨씬 쉽거든요 원래 공격하는 쪽보다 지키는 쪽이 원래 훨씬 더 쉬운 법인 거야 그래서 축구 같은 것도 그렇잖아 홈경기가 더 이점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쟁에서도 홈경기 지키는 팀이 훨씬 더 이점이 커요 그리고 또 지키는 사람이 누구야? 천하의 여포잖아요 쉽게 공략이 안됩니다 그런데 조조가 여포를 칠 계획을 가진 거는 그냥 무턱대고 한 게 아니었어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여포를 칠 생각을 하느냐 이 서주성의 오래된 오래된 신화가 있습니다 진규, 진등이라는 부자가 있어 그런데 진규, 진등은 예전 도겸이 도겸이 서주를 다 들 때부터 신화들이었는데 나중에 도겸이 죽고 나서 유비가 유비가 이제 서주를 다 들잖아 그때도 유비에게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고 충성을 다했던 신화들이에요 진규, 진등 부자 그 동네에서는 좀 알아주는 호족이에요 힘도 좀 있고 돈도 좀 있고 그리고 오래된 관리잖아 그러니까 입김이 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조조가 유비랑 함께 진규, 진등 부자를 포섭을 한 거야 포섭을 해서 여포 밑에 더 이상 그러고 하지 말고 그리고 서주 백성들 불쌍하잖아 우리가 이제 살려줄게 라고 해서 안에서 호응을 하기로 먼저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여포를 칠 계획을 마련을 해서 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대로 나눠가지고 너무나도 견고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안 되거든 그래서 진규, 진등 부자가 꾀를 냅니다 개척을 해서 자, 우리가 그러면은 얘네는 개척이 지금 이쪽이 공격을 당하면은 이쪽에서 양쪽에서 가서 도와주자 그리고 또 이쪽이 공격을 받으면 양쪽에서 가서 도와주자 이거 개척이니까 깨기가 힘든데 그럼 이거를 전략적으로 승부를 보자 라고 해서 한 날 한 시에 다 공격이 들어왔다고 거짓으로 해 거짓으로 여포한테는 가가지고 아유 큰일 났어요 저기 지금 진국 내 성 어? 거기가 지금 지금 난리가 났네 도와줘야 돼요 진규, 진등 부자가 나눠가지고 다 얘기한 거야 근데 거기 신하들이니까 믿잖아 믿어서 그래? 야 그럼 큰일났다 야야야야야 진국 무너지면 안 돼 여포가 바로 이제 나오는 거지 그리고 진국한테 가가지고 아 여포 지금 난리 났다고 어? 지금 저쪽 지금 서주성이 난리 났어 빨리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진국도 어 오케이 오케이 자기가 낸 계책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들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나갈게 다 나온 거야 안에서 수비를 하고 있을 때가 힘든 거지 야전에 갑자기 나와 있을 때는 똑같은 상황이잖아 똑같은 상황이고 어떻게 하냐면 그날 밤에 계책을 펴가지고 다 거짓 정보를 흘린 건데 그날 밤이 이제 무월광이야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지 만월 무월 알지 너 몰라? 아 이기자 진짜 그런 거 안 배우냐 분생을 하면서 어? 만월은 이제 보름달 보름달이 쫙 떠올 때 이제 만월 이제 풀로 다 찼다 만 땅 주세요 이것처럼 달도 이제 만 땅 찬 거야 이제 무월은 이제 그 한 달 중에 아예 달 이제 금음달 초음달 없이 아예 없을 때가 있어요 그 때는 깜깜하잖아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이잖아 그리고 이제 먹구름까지 꼈어요 이게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인 거야 옛날에는 횃불 같은 거 없으면은 그냥 깜깜한 밤이지 그래서 그 깜깜한 밤에 그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에 그 전략을 핀 거야 그러니까 여포대 군대가 쫙 왔어 진국 내 군대가 쫙 왔어 근데 얘네가 적인 줄 알고 지들끼리 싸운 거야 지들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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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싸우고 막 다 죽이고 뭐하고 근데 싸우는 와중에 뭐 물어봐 야 너 어디 소속이냐 어? 너 몇 중대 몇 소대야 뭐 이런 거 물어봐 그냥 싸우는 거지 한참 싸우고 있다 보니까 여포가 좀 이상한 거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제 주거 잡판인 애들 옷이 많이 본 거 같은데 어? 야 저것들 같은 편 같은데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야 야 야 그만 싸워봐 그만 싸워봐 그러는 거야 너 그만 싸워보니까 우리 편 끼리 싸운 거야 그 여포한테 야! 너 왜 여기 있냐? 여포가 이제 친구한테 너 왜 있냐 그랬더니 아니 여장부님 구하러 가는 길이었죠 어? 난 너 구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아차 이거 진규 진든 그 부자하지가 않은 노름에 그냥 놀아놨구나 우리가 어? 안 되겠다 야 퇴각 성으로 가자 성으로 이미 갔는데 성은 조조군이 이미 다 점령을 해버린 상태였던 거지 그래서 여포는 이제 뭐 피가 이제 거꾸로 솟지만 어쩔 수 없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남은 마지막 최후의 성인 하비성으로 하비성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하비성이 어디냐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다 서주예요 여기가 다 서주인데 근데 지금 소패 옆에 이제 서주성 같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요 하비성 하비성은 중국으로 치면 이제 동쪽 제일 끝이지 동쪽 제일 끝에 이제 위치한 이제 천의 요세라고 하는 굉장히 견고한 견고한 이제 그 성이에요 성인데 왜 견고하냐 어 그 성 주변에는 이제 물이 흘러 그 하비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옆에 강들이 이제 물이 있는데 거의 사수랑 기수라는 그 물이에요 물이 쫙 있는 그래서 물이 있으니까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 옛날 무슨 중세시대 영화 같은 거 보면 성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앞에 물이 쫙 있잖아 어 그래가지고 그 지나가려면 성에서 엄청 큰 그 사다리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판대기가 딱 내려지고 여기 다 물이니까 건너올 수가 없잖아 여기 안 내려오면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같은 것처럼 엄청 그 견고한 성인 거예요 그리고 천의 요세야 물이 다 차 흘러고 방어하기가 너무 용이해 그 성으로 여포가 어쩔 수 없이 숨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계속 지키기만 하는 거야 근데 성이 워낙 경고하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조조도 천하의 조조도 맨날 싸우고 맨날 쳐들어가고 해도 안 돼 지키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승부가 안 나요 근데 지키고 있는 사람도 똥줄이 타고 옆에서 바깥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사람도 똥줄이 타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야 맨날 쑤시는데도 그러니까 복싱 같은 것도 보면은 계속 수비를 하는 사람이 있지 그러면은 때리는 놈은 이게 볼 때 어우 저 맞다가 죽겄네 사람들이 볼 땐 이러지만 맞고 있는 사람은 맞고 있을 때 힘이 안 들어 아프기만 한 거지 근데 때리는 놈은 계속해서 이제 힘이 지칩니다 때리다 보면 그래가지고 지쳤을 때 어 저놈이 이제 힘이 없구나 라고 했을 때 맞고 있었던 놈은 나가서 이제 치는 거지 그래가지고 역전이 되는 경계들을 많이 보잖아 그것처럼 여포도 계속 참고 있는 거지 그래 네가 계속 때려 봐라 때려 봐 우리는 뭐 안 아파 네 주먹이 아프지 내 주먹이 아프냐 때려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똥줄이 타는 거는 뭐 있죠 당연히 여포도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고 지원근을 좀 불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포가 그래서 야 어디로 이리다 지원근을 하지? 해봐 하하 해땅 해땅